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 일부 지역의 풍선 효과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규제가 강화됐는지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2월 20일 오늘 문재인 정부 이후에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대책의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것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의 합동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경기 일부 지역의 풍선 효과를 잡겠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자세한 정책 내용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전부터 관심을 끌었던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수용성, 그러니까 수원, 용인, 성남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용인과 성남은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수원이 팔달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인가 라는 게 관심사였는데 예상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영통구와 관선구, 그리고 장안구, 여기다가 안양시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까지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월 21일부터 효력은 발생을 하고요.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 잡으려고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규제를 받겠죠. 좀 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는데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대출 부분에서 그리고 양도세 중과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와 같은 세제 부분에서 그리고 전매 제한 강화 같은 청약 부분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력한 규제를 받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 구분 없이 주택담보대출 LTV를 60%까지 해줬는데 앞으로는 앞선 12, 16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갈지구에서 9억 이하와 9억 초과를 나누어서 대출 규제했듯이 조정 대상 지역도 그렇게 금액을 나누어서 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억 이하 구간에서는 LTV를 50%까지 해주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가정해보면 지금까지로는 6억까지 대출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9억 이하 구간에서는 50% 9억 초과 구간인 1억에 대해서 30% 대출을 받으면 총 4억 8천만 원, 기존보다 1억 2천만 원 감소하게 대출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 그리고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만약에 생애 최초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7천만 원 이하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의 10%포인트를 추가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런 경우에는 LTV를 최대 70%까지 받을 수가 있죠. 사업자 대출 부분도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현행은 주택임대업 그리고 주택매매업 이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었는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시켜서 사업자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실수요요건도 강화됐습니다. 현행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하는 조건으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출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세제 부분,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 2주택일 때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가 추가되죠. 또 그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규제를 받게 되고요. 물론 이제 작년 10.26대책에서 올해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해 6월 말까지 판다면 이때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청약 부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전매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1지역, 2지역, 3지역에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이 달라지는데 가장 강력한 1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 1지역이 아닌 곳들도 이번에 일괄적으로 1지역으로 상향시키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투기지요가 위입되고 있는 건 아닌지 관계기관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표에는 좀 말이 어렵게 나와 있는데 핵심만 짚어보면 탈세 혐의나 이상거래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꼭 잡아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같은 경우도 좀 강화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번이 아닌 작년 12.16 대책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투기괄지구 내에 있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앞으로는 투기괄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그리고 비규제지역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강화되고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를 조사하겠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신고센터를 마련해서 직접 신고도 받겠다라는 부분도 이번 대책의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짧게 짚어봤는데요. 총평을 해보자면 작년 12.16 대책 이후에 경기 일부 지역의 풍선효과를 잡겠다라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부동산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중에 많은 유동자금이 또 어디론가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되면 정부가 또 정책을 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겠지만 제발 일이 터진 다음에 해결하는 정책이 아닌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펼 수는 없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